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고추냉임을 마쳐주세요! 안녕하세요. 고추냉임! 고추냉임! 막걸妹 Kindern이 deceit하고, 시간이 좀 더 space 못hington요. 매콤했어요 바닐라가 쫄깃쫄깃해요 보인다 탱탱한 짬뽕 청양고추 바삭바삭 식감이 너무 오네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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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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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이 액젤리 아이스크림은 쫄깃하고요 이 액젤리 아이스크림은 쫄깃하고요 이 액젤리 아이스크림은 너무 좋아요 조금 맛있네요 맨날은 자극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쭈니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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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한 타르크 당면이 저렇게 잘 어울려요 한입 먹으러 가득하고 한입 먹으러 가득한 맛 마늘은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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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한 맛 치즈볼 치킨은 너무 좋아요 치킨은 너무 먹고싶어요 치킨은 정말 맛있었어요 치킨은 너무 좋아요 치킨은 너무 맛있어요 단무지 치즈가 사실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최고 치즈가 많이 안 들어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좋았어요 골고란 맛있게 잘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